저희 브랜드명은 코딩앤플레이고요. 2014년부터 유아 코딩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연구에 들어가서 올해 3월부터 교재가 유아 교육기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알파고 이후로 코딩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딩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교육 과정, 누리 과정이랑 꼭 맞춰져 있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전문가랑 유아 교육 전문가가 콜라보되어가지고 유아에게 꼭 맞춘 그리고 유아에게 꼭 필요한 컴퓨팅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활동을 SK텔레콤에서 만든 알버트 로봇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의 유아 교육기관에서만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 홍콩, 중국 등으로 저희 교재를 영문으로,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많은 전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 11월에 1대1 가정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 런칭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대1로 교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코딩이라는 걸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딩 교육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